우리가 벨라주아가서 뭐 좀 숨기고 왔어. 근데 얘네는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세 있어, 지금 350% 쓰고 가잖아. 야, 이 모든 저많은 가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저거를. 근데 이거 호텔 미련 거울이한테 비싸다네. 이 위에로 전부 연결되게. 벨라주아도 잡았는데. 전부 연결되게 전부 해봤어. 또 싼 때는 싼. 응. 싼 때는 싼. 벨라주아, 아니 벨라주아는 아니라 어느 호텔이라고? 이 윈 호텔이 여기 있네. 윈 호텔이. 이게 베네시안이야. 베네시안, 응. 베네시안이 거리 연결돼서 저쪽으로 가게 만들었구나.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여기로 모일 수 있는 이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네. 사람들이 맨날. 전부 연결되게. 벨라주아만 가다가. 지금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지금 걸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일단은 만들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호텔을 이제 보는 거야. 이걸 굳이 이걸 보러 이제 돈 쓰고 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 우리 여기 있을 때 저거 이제 지워놓고 저거. 야, 이상함에. 이상함이 있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또 구경하고 그랬지. 주로 벨라주아로 그때는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네시안을 거쳐서 그쪽 스페이스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서 지구처럼 보인다. 여기서 뒤에서 보니까 지구 공인에 완전히 여기서는.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다. 엄마가 줌인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응, 그래? 그러니까 안보이구만. 응. 저 사람들이 이제 좀 크게 보이고. 알지? 됐다. 너는 딱 보고 그냥 아네. 내 손이 드라이해서 어쩔 때는 줌인도 아웃도 잘 안될 때가 많아. 줄지어서 온다. 우리는 차로 온 데도 차도 많은데 이 노인들이 전부 다 걸어서 왔네. 결론은. 애들 데리고 저거 하나 보려고. 공처럼 사라지네요. 이게 뭐야? 비스트로? 플라쪼? 플라쪼. 저거 타고 이렇게. 미라클. 플라쪼 베네시안. 여기 뭐야. 플라쪼가 벨라지오처럼 지어졌네. 트럼프 호텔. 근데 이 트럼프 호텔은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근데 가족들, 돈 많은 가족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구나. 그렇게 비싼 거 보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봤지. 근데 그렇게 나왔더라고. 우리는 여기 살 때, 여기 살 때 아예 시도도 안 했잖아. 근데 가족적인 분위기고. 볼거리 없대. 그런 걸 안 한대. 도박 같은 거를.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걸 해놨나봐. 그러니까 비싸지. 안 그러면 비쌌겠어. 딴 데는. 예.